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조사가 나왔는데 20%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되게 여러가지를 조사한거라서 보시죠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국정운영평가 아 71%가 부정가 70%는 초과하고 있어 긍정은 27% 60대를 이상을 지으면 모든 세대도 부정평가 응답이 70%를 넘었다 긍정평가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20% 초과 때에 그쳤다 40대는 워낙 좌파가 많으니까 얘네들은 20% 미만으로 내려갔다 6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40%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어도 과반이 넘는 부정평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기도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거야 지역별로도 다 높은데 보수의 아성 대구 경북의 경우에 긍정평가 45에서 이번주 36%로 무려 10% 가까이 입력을 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도 8% 넘게 올랐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계속 지금 하락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역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도층과 보수층 변동폭도 두드러졌다 6% 가까이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부정평가 6% 올랐다 그러니까 점점 긍정평가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겠지 인적 쇄신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부분적으로 해도 된다 인적 쇄신 불필요하다 이 전면적 쇄신을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57.3%가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 20%와 이걸 합치면 80%에 달하는 절대적 여론이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보수 정부로 떠받드는 영남의 절반 이상 절반 이상 보수층에서도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역시 이제 이 내용이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대통령실과 장관 몇몇 정도는 날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인적 쇄신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세대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지금 완전히 역전당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걱정을 해야 돼 지금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그렇게 보고 비대위 전환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이다 라는 게 50.3% 잘한 결정이다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 애들도 섞여 있으니까 약간 좀 이건 걸러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뭐든지 다 잘못됐다고 했을 테니까 국민의 52%는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전환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라 꾸짖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1%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57.8%가 잘한 결정 그 다음에 잘못한 결정은 33.2% 나름대로 이게 지금 같은 정당에서 전환을 하는데도 완벽하게 지금 설득이 안 됐다라는 것으로 또 보여요 모든 세대에서 연령대로는 잘못된 결정이 우세했다 20대와 50대에서 잘못된 결정이 과반이 넘었다 또 보수 지지세가 강하다는 60대 이상에서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내용들을 좀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또 보수층의 이탈이 좀 심화되고 있고 보수 정당이나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지금 못마땅한 거야 저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엄청난 지금 그 전면적인 인척세신을 보여주면서 화끈하게 해놔야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측근이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 그런 거 다 버려라 빨리 내려놔라 이 얘기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론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하게 이번에 다 잘라내지 않으면 어설픈 인척세신을 할 거면 또 뭐라고 하지 공감대나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런 고민들이 커지겠죠 너무 이건 시간을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했었어야 돼 30%대에 갔을 때부터 인척세신을 확 때려버려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20%대가 고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 사람들이 점점 인척세신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대통령실이 문제다 장관들이 문제다 이런 걸 공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대구 경북 변화가 좀 심상치 않다 대구 경북의 경우는 긍정평가가 확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확 올랐다 부산 우산 경남도 그렇고 이런 대목에서 보면 지금 보수층들이 이탈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수층들이 이렇게 심하게 이탈하는 데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분위기들을 느끼고 있는 거겠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대구나 이제 부산 쪽에 계신 분들 경우는 어쨌든 우파가 이기는 쪽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려면 대통령이 너무 고자세로 가서는 또 안 되거든 애초에 내부 기강을 확 잡아서 군기를 확 잡아가지고 애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던지 실수가 나오면 그냥 다 그냥 작사를 내야 돼 그래야 읍참마속을 해야 옆에 있는 애들이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입을 다물고 하는데 지금은 뭐 메시지 관리가 안 돼 막 총체적 난국으로 막 가버리니까 대통령도 이거 수습하려면 완전히 다 싹 다 바꿔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일단 혼내는 그런 보수층들이 이탈들이 좀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좀 의아스러운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 창당하면 그 지지세가 42.5%에 달한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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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이 보수신당을 창당하며 국민의힘과 신당 중 보수신당 더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민주당 쪽 애들이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지 이거는 여기를 보면은 지금 보수신당을 창당한다면 왜냐면 국민의힘은 30% 신당이 40% 다른 정당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 다른 정당이 민주당일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래도 35 정도는 받는데 35에서 40%는 나오는데 이 18% 라고 하는 거 보면은 15%에서 20%는 여기로 갔다는 거야 이 신당 에서의 여기도 15에서 20%는 보수층에서 왔다 이거야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신당의 의미로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어느 정도는 보더라도 조금 데이터가 심상치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전통적 보수지지층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특히 50대에서는 신당 53.8 국민의힘 25.6을 기록해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당에 대한 지세가 높았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신당 46 국민의힘은 29.8%가 나왔다 중도층이 또 중요하겠죠 중도층 신당 45 국민의힘 25 보수층에서 신당 30 국민의힘 5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5.4 그러면은 대충한 24%에서 20% 사이는 신당을 갔다는 건데 국민의힘 국민의힘 층에서 이것도 약간 조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구나 중도층에서 신당에 많이 쏠렸다는 거는 조금 의식을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중도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이 제일 취약한 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또 이준석이나 유승민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던 이런 시기의 한 조사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도적인 면이 있지 그 얘기는 가장 이준석과 유승민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에 들어간 조사야 근데 이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숨은 코드들로 봐야 되는 게 왜 민주당 쪽에서 신당 지지로 나왔나 너희들 분당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도 얘네들이 개딜들 때문에 내부 분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민주당도 분당을 하는 만에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게 얘네들 내부도 좀 심상치가 않아 당원당규를 바꾸겠다 또 무슨 뭐 뭡니까 이재명파들만 최고위원으로 뽑기 위해 완전히 작정을 하고 자기네끼리 뭐 작전 짜고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딜들 당원들 당원들이 너무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민주당 그 개딸식 민주당에 대해 방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탈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또 해석의 한 면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뭐 이준석이랑 유승민이 뭐 진짜 탈당을 해가지고 신당을 차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죠 근데 여기서 뭐 정치권에서 돌던 얘기 중에는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이 창당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 예 그러면 뭐 다 같이 죽자는 거고 저 아무리 구태들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그 구태들이 대구 부산 쪽 지역구에 오랫동안 기득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조직의 힘이 또 있는 거야 어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나름대로 이 선거 비용들을 끌고 와서 그 조직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새로운 창당이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겠죠 단지 지금 시기가 이준석의 몸값이나 유승민의 몸값이 그래도 꽤 올랐다 이럴 때 조사한 결과라는 걸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대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권선동이 계속 하나요 어 그 내용은 좀 뒤에 보도록 하고 어 다른 조사 좀 볼게요 이번에는 갤럽 조사를 좀 보죠 갤럽 조사는 1% 올랐습니다 1% 올랐어 예 내가 보니까 지금 몇 주 동안 다 떨어지다가 유일한 반등이야 지금 근데 부정평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가 올랐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5% 갤럽 조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에 이어 100일 쉼댁 지지율 조사에서 두 번째로 낮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에 긍정 대답이 1%가 올랐어요 이걸 좋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음 일단은 갤럽에서는 반등이 나왔는데 웃기기도 반등이 남아도 최저야 왜냐면 다른 조사에서는 그래 20% 후반대인데 지금 저 갤럽 조사는 24에서 25로 올랐으니까 20% 중반대잖아요 갤럽 조사가 굉장히 짜다고 봐야지 짠데도 1% 오른 걸로 나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아직 악재를 반영하지 않은 조사라는 거예요 여러가지 실험 망언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음주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길 들어보니까 KSOI 였나요 그 조사는 원래 월요일날 발표하는 조사 중에 하나는 다음주에 중지가 됐대 자기네들이 이제 뭐라고 해 요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요청하는 쪽에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나봐 그래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날은 발표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 조사를 안 하는 거지 여론조사 하나가 이제 발표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이런 악재들이 좀 남아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폭우의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남은 내용이 있죠 또 하나는 내일 이준석의 발표가 있어요 이준석이 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로는 막 신랄하게 윤석열 대통령 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얘기가 있어 뭐 이준석이 내일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막 까는 거 아니냐 뭐 윤해권은 당연히 옵션으로 깔 거고 뭐 하여튼 큰 거를 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악재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책임론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 이 수혜 우려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실 책임자가 휴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 자 이번 주 월요일에 폭우가 내리는 후 피해가 났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늦은 밤에 되어서야 긴급 지시를 내린 걸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국정상원실의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팀장은 휴가 중이었다 대통령에게 호우상황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통령은 퇴근길에서야 심각한 상황을 전해들은 걸로 파악되었답니다 여기에 지금 이 휴가를 갔다 어 그리고 여길 보면은 기상청이 폭우 하루 전날에 범람, 침소 등등이 예상이 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냈는데 대통령실에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사람은 휴가 중이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야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뒷말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여길 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준석 사태 때 이준석을 내쫓으면 지줄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어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 정확하게 틀렸죠 사실 이준석을 내쫓으면 지줄이 오를 수가 없지 지줄이 개박살이 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틀튀고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이준석을 내쫓으면 지줄이 오른다던 얘기를 금태섭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들었다 이준석을 쫓아내면 지줄이 오를 거란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더라 금태섭이 어 뭐라고 얘기했냐 윤석의 대통령이 지줄이 급속 떨어지는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준석 때문에 지줄이 낮은 거고 이준석만 쫓아내면 확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떠한 문제적인 유튜버에서 이런 황당무기한 개소리를 하면 그거를 대통령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정치하다 박살이 나고 있고 계속 박살 악순환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자꾸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야 왜 그러냐 이준석이 이준석이 연락에 문제가 많지 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선치는데 이준석이 갖고 온 선거 승리나 지주를 올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어요 이준석이 내던지 우파 진영의 우파 정당에 대한 아젠다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윤해관들 주둥이 다달아야 그러니까 윤해관으로 국관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구태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한마디를 하면 이준석이 열배로 막 두둑에 패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괜히 망신당할까 이 꼰대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호재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야 돼 지금 근데 이 구태 정치인들이 얘기를 입만 벌렸다면 문제가 돼 언론 대응력이나 사고 방식이나 하고 다니는 짓이나 권력관 자체가 이게 옛날에 멈춰있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카메라에 찍히는 대로대로 그냥 다 논란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물어라고 막고 또 하나는 뭐예요 틀튜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틀튜버를 가까이 하지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당 지주류 오른단 말이야 근데 정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 사실 이걸 하고 싶어서 이준석을 내쫓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쫓고 나서 지금 이 두 개의 현상이 다 동시에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틀튜버다 또 하나는 왜 제 구태들이 입을 다물질 않냐 그리고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 이런 지점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나 지금 엉뚱한 데서 정치를 배우고 엉뚱한 데서 소스를 얻어갖고 지금 실제 정치를 하려다가 지금 권력을 엉뚱한 데 낭비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이러다가 문 닫는다 이준석은 대표인지 전 대표인지 모호한 처지가 됐다 분명한 건 사사와 맹수가 제멋대로 나대는 고슴도치 하나 집어삼키려다 거꾸로 입 주변에 숱한 가시가 박혀 힘들어한 희한한 형국이 됐다는 점이다 고슴도치를 아예 건들지를 말던가 제대로 다루던가 이두저도 아닌 상황을 한 달 이상 끌더니 막판에 거칠게 몰아치는 듯한 양성을 보여줬다 이준석도 사면 초과에 놓였지만 윤핵관도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양쪽 다 진게임이 되어버렸다 대표 거취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 상황 자체가 어이없다 리더의 그릇 문제와도 연관된다 조기 전당대회 주장도 나오지만 국민 공감을 어깨에 열없다 전당대회가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지만 더 눈여겨받을 물밑기루가 있다 전개개편 신당 움직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국민의힘 체지로 후년 총선을 치르고 싶을까에 고개를 갸럭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역대의 직선 대통령들이 다른 세력과 연합하든 신장기업을 하든 신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는 사태는 숱하다 진짜로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정지지율 20%대의 윤석열 대통령이 앞거림하기도 바쁠 테니까 국정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여야 모두의 새로운 정치판이 조성되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이제 택할 거냐 탄핵을 자초했던 정당으로 돌아갈 거냐 각자 사욕을 벌이고 중도보수의 가치와 철학하에 큰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냐 침이의 침이의 천지지율의 나의